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유튜브 약관에 사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계약서 등 문서 해석에 조금 약하거나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셔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쇼츠 광고에 대한 수익 공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회사에서는 2023년 1월 초부터 유튜브 동영상 이메일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계속 소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스튜디오를 열어보니 저에게도 이런 페이지가 보입니다. 저는 pc에서 실행하였지만 스마트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따라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합니다. 대시보드 페이지가 나오고 맨 윗부분에 빨간색으로 조치 필요라는 경고 마크와 글씨가 보입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고 쇼츠 광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새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면에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니 검토 및 동의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보니 업데이트된 약관 검토라는 팝업창이 보입니다. 1단계 기본 약관 2단계 고기 페이지 약관이 보이는데 1단계 기본 약관에만 검토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기본 약관의 오른쪽 파란색 검토를 클릭합니다. 엄청난 양의 기본 약관이 보입니다. 약관의 내용은 너무 길어서 다음 기회에 요약하여 중요한 내용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기본 약관에 동의합니다. 왼쪽 네모칸에 체크합니다. 팝업창 첫 페이지로 돌아가고 2단계 고기 페이지 약관에도 검토 버튼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었군요. 클릭합니다. 보기 페이지 수익창출 부속 약관이 나오니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쪽 보기 페이지 약관에 동의합니다. 왼쪽 네모칸에 체크하시고 파란색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팝업창의 첫 페이지로 돌아오고 1단계 2단계 모두 초록색으로 동의함 표시되어 있고 맨 아래 오른쪽 부분에 파란색으로 제출 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참고 내용을 읽어보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 참고만 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화면 중앙 부분에 쇼츠피드 광고로 수익창출 시작하기 팝업창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이동하여 사용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의 수익창출 페이지가 보이고 이렇게 쇼츠피드 광고 페이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화면 중앙 부분에 쇼츠피드에서 광고와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창출하세요 라는 문구가 보이고 파란색의 사용설정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쇼츠피드 약관 검토 라는 팝업창이 보입니다. 광고 수익은 일반 동영상과 달리 55%가 아닌 45%이고 음악 라이센스 내용 등이 보이지만 이 내용은 설명이 장황함으로 라이브 방송 때 따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맨 아래쪽 쇼츠피드 약관에 동의합니까? 외모 칸에 체크하고 파란색의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유튜브 스튜디오의 채널 수익창출 페이지로 돌아오고 2023년 2월부터 쇼츠피드 광고 수익 공유가 시작됩니다.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드디어 유튜브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유튜브 약관에 모두 다 사인을 하셨습니다. 7월 10일까지 사인을 하지 않으면 YPP 수익창출을 중지시키겠다고 하니 빨리 사인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채널 정보란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친한 시청자님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